우리 인기 가수죠? 우리 심재민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와요. 고마워요. 바쁜데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의 내 산소연을 지식으로 축하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세워라 세워라 그놈을 최총하라 나도 빨리 가서 없는 것 했는데 원작부작이 동기에서 나는 떠받습니다. 마이도 막고 탈고나는 세상 살았어. 숙자 사이자 이 욕심과 끝까지 모아도 풀려내고 치워치고 날이 많이 됐네. 우리 인생의 믿음성은 이거뿐이오. 동년의 한세월을 헤매여 동년의 한세월을 헤매여 우리 인생의 믿음성은 이거뿐이오. 우리 인생이 진찌교뿐이오. 너너리를 나와라 안무형이 맞아 죽게생겼다. 심지어 심공교파 우야연씨. 아이애아. 세월아 세월아. 누군은 최총하라. 정말 나 한도 빨리 가서 너망도 못했는데 왜 자꾸자꾸 분위기의 사랑을 떠올린다 뜨겁다 왈도 왈도 탈툼하는 세상 살았어 조차살자 욕심하고 그날 또 와도 걸려매고 싶어지고 맥붙하긴 한데 널 말고 모든 걸고 한 세상을 보냈니 황! 내 인생에 이렇선 이거 뿐이로 공연이 한 세월을 헤매려 나 아야!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